저거 진짜 비싼 거야? 그래 역시 아빠 센스 대박이라니까 완전 딱 엄마 스타일이에요 내가 네 엄마 취향은 딱 꿰고 있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벌써 한 시간째 저 자세로 위동도 안 이셨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사도 평정심을 잃지 않시다니 역시 발은 저리고 아이들은 또 오르지 않고 발 저러고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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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좀 먹고 해야 되겠다 근데 배가 부르니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돌려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해주지 정신은 말짱한데 이 머리가 안 돈다 당분은 뇌를 활성화 시켜주지 초콜릿 설탕 아니 이걸 다 쳐 드셨으니깐 당연히 졸리지 그냥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다윤이랑 배드민턴이요 예 배드민턴이요 다윤이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치 아니 뭐 그럼 오늘은 건너뛸까 아니야 다윤이 운동장 부족해서 주만마다 빼먹지 않기로 했잖아 얼른 준비해 다윤이 가서 네 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당신 언제부터 배드민턴을 쳤다고 왜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아 그러실래요? 아빠 가면 저도 갈래요 아 그래? 근데 어떡하지? 체가 두 개밖에 없어서? 좋아 좋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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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았어 저희 이번에 지훈이 차례 어 저요? 다윤이 차례 다윤이 차례 잘 좋아 좋아 되게 열심히 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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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 나는 운동이나 해야겠다 어 오 잘하네 어 아잇 하 응 자 응 오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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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재밌겠네요 나도 한번 해볼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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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되게 잘한다 20개 넘은 거 같은데요? 아이 아니 뭐 이 시끼야 응 어 새 아빠 방금 20개 넘어갔죠? 응 응 응 응 응 응 으 아, 뭐하는 거야? 그만두세요. 그만하시죠. 전 아직 끝도 없지만 저도 아직 끝도 없습니다. 속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돼야지. 예, 예, 예. 아, 아닙니다. 저기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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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예, 예, 예. 저, 스승님. 저, 시간이 없습니다. 저, 이럴 게 아니라요. 쉿.